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? 지금 갑자기 와서?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도 지금 한번 제가 가져갈게요 고급 인력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부탁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델 활동하고 있고 어이 아유 아 마라? 오케이 네 모델이 하고 있고 올해는 좀 새로운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엄청 구독하면서 항상 뵙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자기가 너무 졸려가지고 아 아 그래 동생 아이고 옷 좀 벗고 이렇게 아 네 편하게 해 편하게 그 옷 그 저저저저 아 이거 내가 걸어줄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오늘 뭐 회사 안 가나? 회사 안 가나? 회사 안 가도 가면 저 어 제가 또 엄청 좋죠 122만 원 있는데 괜찮나? 아 예 괜찮습니다 얘기 들었지? 네 들었습니다 아 그 모델이 다 마른 몸이어서 이게 저는 이제 그 맨몸 운동만 했는데 좀 어깨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안 먹었지? 안 먹었는데 첫 끼여서 엄청 많이는 안 먹어요 알았어 요즘 너무 괜찮아? 어 좀 좀만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아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동생한테 간을 좀 맞춰줄게 넷 미안해 나 돈이 없어서 동생한테 뭐 하하하하 아니요 짜면은 좀 해먹어 밥 좀 더 넣어서 밥 좀 더 넣어서 응 밥이 맛있네 밥 맛있지 응 맛있어요 아 맛있네 장현아 너 잔 자자 응 응 불 좀 그저 불 좀 꺼져 응 불 좀 그저 불 좀 꺼져 응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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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후 우셨어요 네 미션 두 분이서 좀 친해지셨나요 어허이 좀 친해졌죠 네 같이 잤어요 두 분이서 좀 더 친해지시는 기회가 될까봐 저희가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 이거 문제랑 한 문제랑 총알씩 드릴거에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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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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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태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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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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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엉덩이 김치 하하하 아하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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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흐들흐들 엉덩이 오케이 마저nymi 치 디테일 아 유태양 아 유태양 윤희 το 듣고 풀 섞어서 흔들어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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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초 지났습니다 태권도! 행위예술! 탈춤 탈춤! 절권도 절권도! 절권도! 권도! 아니 권도! 절도! 절도! 아하! 아줌마아줌마 오! 그 떡볶이 아줌마 김부선! 오케이! 어! 아하! 아하! 어! 아하! 준비 시작! 김상현이 박상현이 구독자 합숙자 상현아 장상현이 김상현이 김상현 박상현 패스해 빨리 아 진짜 성운 구독자 합숙자 모델 정답 버피 테스트 정답 간장 계란밥 정답 아니 간장 계란밥 음식 교재 났습니다 물고기 담고서 정답 정답 합 차이 개 차이 어 어 나인 차이 정답 차이 밑 차이 보통 바텀 차이 정답 댄스 멘트 정답 정답 10초 남았습니다 신익해 정상현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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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기본적인 미션도 만원 만원 주시면서 이렇게 손님 불러서 해가지고 지금 9천원 9천원을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못 먹고요 그러면 두 분이서 운동하시는 미션으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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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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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셋 일곱 몇 개 일곱 삼십시키면서요 할 수 있어 아홉 개만 다 해냈다 둘 셋 넷 ㅎㅎ ㅎㅎㅎㅎ Hendricks 150 웃지 마세요 50개하고 50개 오직오직만해 오케이 우아 우아 넷 우아 오 다섯 여섯 180 28초 넘었지? 2초 남았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3 4 5 5 5 10초 남았습니다 1 2 5 5 1 3 7 7 8 9 9 9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성공 성공 저희가 딴 거 아닙니까? 아 아 아 아 아 38,000원 38,000원 와 오늘 상이 형이 다했다 와 아 아 아 여기 와 운동 잘했나? 예, 오늘 정말 빡세게 했습니다 음 아 네 뭐 음료 사줄게 안녕하세요 음료 사 하나 골라 네 우리 마스크 사자 우리 아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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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혹시 마스크 있어요? 어 마스크 없어요? 형 아까 돈 받은 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형 돈 받은 거 아 아 아 스왈 와 있나 아 근데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고 나하고 그저께도 구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네 이쪽으로 갈까? 아 맞다 우리 그 상현이 돈 줘야지 오늘 용품 7,000원 줄게 7,000원으로 와봐서 뭐 PC방 충전하고 아 네 네 네 상현이 이제 마지막 밤이다 오늘 마지막 밤 즐겨야죠 뭘 즐겨야 오늘 어땠니? 정말 많은 걸 배우고 태양이 형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같이 여기서 계속 있었다는 게 너무 뜻깊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 잠을 가라는 거 같니? 잘 준비 잘 됐구만 나랑 생긴 즐거웠어 맞습니다 빨리 씻고 이제 잘 준비해야지 알겠습니다 시사인지 다들 자네요 잘 못 가세요 맞나서 맞나왔어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나 만나서 못 갔다 아 네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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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24시간 어떠셨어요? 그때요? 네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 크레이터 그 팬 어서 그냥 뭐 자쯤 자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게임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흥 24시간 중 소면시간 8시간 낮전장구 2시간 빼서 총 14시간 시급으로 계산해서 12만 300원 드렸습니다 장난질을 리듬타가면서 해야지 잠자는 시간들은 다 뺐습니다 낮전 2시간 후면 8시간 잠을 뭐 각방 썼습니까? 앞으로 소고 많으셨고요 아니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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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앞으로도 반이 나갔는데 뭔 소리 얘기해 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들 말이야 적으로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